네 지금부터는 3월 넷째 주 정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봐 주시죠 3월 20일 같은 경우는 중국인민은행에서 대출 우대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이 2분기 정기요금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21일은 미국의 2월 기존 주택 판매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또 한국에서 애플페이가 정식으로 출시가 되고요 3월 22일 수요일은 FMC 회의가 열리게 되고 영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23일은 유럽에서 EU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고 24일까지 이어지고요 BOE 영국 영란은행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되고 마지막 3월 24일 금요일은 유럽에서 EU 3월 마켓 제조 PMI 지표가 발표되고 미국의 3월 마켓 제조 PMI도 같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FMC 회의겠죠 지금은 아무도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0.25%냐 동결이냐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들이 나올 것 같고 어쨌든 FMC 끝나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날 새벽이에요 새벽 아마 3시 반 정도에 목요일이겠죠 목요일날 새벽 3시 반에 아마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파울의 의장 그 발언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역시 같은 날 BOE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 왜냐하면 ECB가 금리를 올렸잖아요 영국도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지 사실 캐나다는 금리를 동결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영국계 쪽에서는 사실은 가장 먼저 동결 쪽으로 들어갔는데 BOE가 유럽을 따라갈지 아니면 캐나다를 따라갈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에서 대출 의대 금리 결정을 하는데 아마 일각에서는 대부분 금리 동결 얘기를 좀 하는데 지금 사실 리오프닝 효과가 좀 너무 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좀 부양이 좀 센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동결 쪽으로 예상을 하지만 부동산 부양 하려면 사실 금리 인하도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동결을 할지 아니면 인하 쪽으로 좀 또 깜짝 이벤트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쨌든 주요국들의 금리 결정이 있는 이벤트가 좀 많다 보니까 FMC나 그런 어떤 중국 인민은행 이런 정책들을 한번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가 조금 완화되고 있고 또 글로벌 은행들 위기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보니까 3월 FMC에서 동결하거나 0.25%포인트 올린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 이유지 않습니까 지금 봐서는 긴축 속도나 강도가 좀 완화된다 이렇게 기대해봐도 될까요 속도는 확실히 이제 둔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0.25%를 아마 올릴 수도 있겠지만 올려도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6%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금리가 노 랜딩 얘기도 나오고 근데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2년물 금리가 기준금리에 좀 어떻게 보면 연동이 되는데 그게 4.15%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5%까지 올리면 격차가 벌어지죠 근데 만약에 이 상태면 지금 분위기는 오히려 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 분위기예요 미국의 2년물 금리를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연준이 이번에 한 번 올린다 하더라도 올리고 나서는 거의 동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기준금리는 5에서 좀 더 올라가면 5.25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터미널 레이트라고 그러죠 최종금리는 5.25 정도 만약에 가장 높다면 이게 5.75까지 예상을 했었거든요 확실히 0.5% 정도는 더 낮은 수치로 최종금리를 예상하는 수치로 바뀌었다 상황이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 내리고 있더라고요 금요일은 약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 하면 지금 뭐 상당히 오히려 시장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가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맞습니다 이게 유가가 오르고 내리는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유가 오르는 게 우리한테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많이 오르면 당연히 비용 부담 생기니까 근데 그 경기가 좋고 수요가 좋아서 오르면요 오히려 또 좋아요 근데 지금은 유가 떨어지면 우리가 환호할 일은 맞는데 한국은 너무나 의존도가 높으니까 문제 이게 공급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수요가 지금 안 될 거다 이번에 미국 신용 리스크 터지다 보니까 그날 폭락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결국엔 국제 유가 이번에 떨어진 건 사실상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다 또 한 가지가 중국 리오프닝 강도가 센 것 같지가 않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유가가 약간의 증시에는 오히려 좀 약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는요 어쨌든 한국 경제는 과거에도 그렇지만 유가가 떨어졌을 때 나빴던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단기에는 뭐 수요 부진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지만 결국 이 수요라는 것도 시간 지나면 개선되고 또 한국은 이렇게 저유가가 오게 되면 어쨌든 물가가 안정화되고요 그럼 이게 환율에 영향을 주고 또 지금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 부담이 덜어져요 금리를 세게 올릴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호재는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좀 부진한 것 같고 신용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유가 떨어지는 걸 지금 마냥 반길 수 없는 그런 좀 단기적인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회 기재비 조세 소위에서 반도체 특별법 K-집서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 합의가 좀 이루어져 가지고 이달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또 용인에다가 세계 최대의 시스템 반도체 단지를 조성한다 이런 말은 호재가 있지 않습니까 호재가 있는데 반해서 어떻습니까 반도체 주가가 금요일날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 기대만큼 못 미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느리게 움직일까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2차전지가 세 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기가 반도체가 훨씬 많이 빠져 보이는 겁니다 반도체가 안 좋긴 안 좋았죠 1월에 좋다가요 2월에 에코프로 중심으로 2차전지가 급등했잖아요 수급이 다 글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도체가 이제 대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 사고 반도체 팔고 약간 소외됐다 완전히 소외되버렸습니다 근데 지난주 갑자기 후반에 바뀌어버렸어요 K-칩스법 합의 거기다가 삼성의 300조원 투자 거기다 또 미국의 반도체 주가 급등 이 세 가지가 맞물리니까 지난주 목금은 이제 사실은 반도체의 날이었다고 좀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특히 이제 메모리보다도 시스템 반도체 쪽에 결국 이번에 투자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삼성이 300조원 투자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파운드리 쪽이잖아요 시스템 반도체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쪽이 좋았고 삼성이 왜 이렇게 파운드리 투자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상 이렇게 안 하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연간 기준으로 TSMC가 47조 투자하거든요 삼성이 15조원이에요 파운드리가 3배 차이나요 점유율은 지금 4배 차이나거든요 그럼 삼성이 점유를 쫓아가려면 더 해야 되는데 점점 투자도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에 아마 이재용 회장이 제가 봤을 때는 본격적으로 더 승부수를 건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소부장이 더 강했던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엔 이번에 결정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미중 분쟁 때문에 미국은 또 보조금 받으려면 규정도 너무 까다롭고 조건이 까다롭죠 결국에 한국에 투자했는데 소부장 기업도 입장해서 한국에 투자한 게 좋거든요 바로 근처예요 공급하기도 굉장히 수월하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몇 가지 맞물려가지고 소부장 기업들이 좀 뒤늦었지만 좀 강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럽의 CRM의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이제 나왔는데 국내 전기차나 2차 전지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든 분석이 됩니까 일단 이제 이 법안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주가들이 좀 많이 올라서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상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발표되고 나서는 이제 다음날 주가가 급락을 했죠 2차 전지도 신재생 에너지도 같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핵심 원자재법하고 탄소중립산업법 두 가지가 같이 초안이 발표가 됐는데 둘 다 똑같아요 친환경 전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의 일환인데 첫 번째가 이제 이 유럽 핵심 원자재법인데 이게 이제 그 유럽에서 가공하는 거 그러니까 원자재, 그러니까 뭐 배터리를 만들거나 이럴 때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재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유럽 내에서 좀 가공을 해라 이런 이제 법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또 중국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럽 내에서 하면 뭐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근데 얼마 혜택을 줄지는 안 나왔어요 초안이기 때문에 입법 과정을 통해서 아마 구체적인 게 나올 텐데 그런 좀 약간의 알맹이가 좀 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공을 할 때 유럽 수요의 40%를 유럽 내에서 할 수 있게 이런 이제 법안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얼마를 줄 거냐 뭐 그렇게 했을 때 거기 공장 짓고 하면 얼마에 세제 혜택 주겠다 이 내용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안은 좀 떨어져 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금액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탄소중립 산업법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영내 유럽 내에 수요에 최소 40%는 유럽에서 생산해라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 감축법과 비슷해요 근데 똑같습니다 하긴 하는데 얼마를 돌려줄 거냐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던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좀 세액 공제 얘기가 좀 없어서 좀 약간 실망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엔 핵심은 뭐냐면 유럽에서 필요한 그런 이제 그 물량의 한 40% 정도는 유럽 내에서 만들어라 이게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40% 정도 이게 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따르면 어쨌든 이제 앞으로 유럽의 공장이나 이런 걸 지어야 되고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다 독식하고 있잖아요 태양광, 풍력 유럽은 더 심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일부 제한을 하는 건데 미국처럼 완전 제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의 기업들이 아니면 특히 유럽에 이미 공장을 갖고 있거나 법인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해진 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호재는 맞는데 다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혹시 이제 신재생에너지나 2차원지 갖고 계신 분은 후속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 데이터가 나와봐야 좀 더 면밀하게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장 국내 2차전지로서는 이제 우리 유럽 시장을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현장 먹고 있는데 이게 법이 시행이 되면은 좀 더 우리가 말하자면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호재가 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좀 어떻게 저는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미 폴란드나 헝가리에 공장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 법안이 근데 얼마를 메리트를 줄 거냐 이거죠 거기 있는데 근데 그거는 저도 알 수가 없는 게 데이터가 나온 게 전혀 없군요 구체적인 법안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가 높았는데 좀 뭔가 구체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작년 이제 글로벌 판매량이 3등 3위로 올랐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지금 어팡이나 실적이 좋은 걸로 나타났는데 막상 주가는 그렇게 기대만큼 빨리 움직이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느린 편인데 이유가 뭔가요 일단 현대차 그룹이 사실은 작년이 좀 안 좋았어요 뭐냐면 차도 잘 팔고 점유율도 올라가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때 무슨 괴리가 있었냐면 지금 좋은 거는 어차피 내년에 다 꺾인다 왜냐하면 픽아웃이죠 그때 정말 심했잖아요 돈 잘 버는데도 왜냐하면 이렇게 물가 오르는데 누가 차를 살 거며 그리고 인센티브가 되게 낮았는데 이제 반도체가 정상화되면 어떻게 되죠 차를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 공급이 느니까 재고 느니까 재고를 더 넣는다는 얘기는 딜러들한테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 올라갈 거고 이게 논리였어요 그리고 환율도 떨어지니까 환율에서도 좀 불리하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좋은 실적을 해도 주가가 못 가고 흘러내렸는데 지금 이제 바뀌고 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실제 연초 대비해서 지금 기아가 30%나 주가 올랐거든요 연초 저점 대비해서 6만 원에서 지금 거의 8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고 현대차는 16%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올라간 배경은 뭐냐면 일단 이제 시장에서는 다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환율도 올라갔죠 거기다가 인센티브가 현대기아는 올라가질 않아요 여전히 저점에 있고 그리고 현대기아가 이번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인플레 감축법 피해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못 받는데 법인 차량 있잖아요 렌트카 이거는 받아요 법을 보니까 이쪽으로 약간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높대요 근데 이쪽을 비중을 생산을 늘리잖아요 법인 차량 같은 걸 그러면 기존에 다른 차장 비중을 좀 생산을 줄이거든요 그러면 재구가 크게 늘 유인이 별로 없는 거죠 이쪽에 집중을 하게 되면 미국은 상업용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올해 지금 예상보다 수요가 줄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줄 줄 알았는데 비크한 논리가 사실은 좀 약화된 거죠 지금 약화돼 버렸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주가가 기한은 다시 복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는 한 거는 일부 보고는 됐는데 작년 많이 내린 거에 비하면 사람이 기대치는 못 알거든요 그래서 아직 많이 오른 것 같지가 않아서 이런 질문 드렸던 건데 근데 어쨌든 우려가 커서 주가가 폭락을 했다가 이제 회복은 됐고 다만 여기서 더 레벨업을 하려면 뭔가 추가적인 모멘텀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로 보는 게 기아에서 이번에 EV9이라고 대형 SV 전기차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미국에서 얼마나 팔리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아직은 못 봤잖아요 근데 이 차는 미국에서 내년에 아마 현지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올해 하반기부터 수출은 되거든요 그게 판매량이 만약에 잘 나온다면 이제 완전 분위기가 또 달라지겠죠 코스닥 대장주라고 하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이른바 에코프로 삼행제가 지금 주가가 연초부터 많이 올랐는데 금요일날 약간 좀 조금 꺾이기도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2차 전지 소재주들 많이 올랐던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조정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게 코스닥이 연초 이후에 한 5.6% 정도 올랐대요 이게 3월 15일 기준입니다 올랐는데 에코프로 BM이 114% 올랐고요 에코프로가 272%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들 시총 증가분이 152%예요 그러면 이거 얘네 둘을 딱 빼면요 코스닥 시총 마이너스 0.1입니다 둘 제외하면 오히려 빠졌네요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급나겠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게 너무나 쏠림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거든요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건 휴유증을 좀 불러일으키는 건데 결국 지금 에코프로 BM도 PER이 50배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앞으로 나빠진다가 아니라 너무나 수급이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걸 좀 정상화하는 과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지난주 후반부터 갑자기 반도체 소부장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수급들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반도체 소부장을 대신할 때 또 나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은 안 하는데 다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지금 없잖아요 유럽 원자재법도 이미 나와버렸고 그러면 이제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급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반도체로 갔다가 또 다른 업종이 나오면 그걸로 옮겨 다니겠죠 그런데 반도체 말고 또 대안이 없다 그럼 다시 또 2차 전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부터는 업종 간의 힘겨루기 싸움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3월 FOMC 지나고 나서 약간 동결을 한다든지 또는 긴축을 하더라도 속도가 완화된다 이럴 가능성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좀 주목해 볼 만한 FOMC 이후에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결국 이제 FOMC가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만약에 연준 의장 입에서 어쨌든 긴축 종료라는 그런 시그널이 만약에 나오기 시작한다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보시면 미국의 빅테크는 정말 좋았는데 한국의 성장률은 굉장히 약했거든요 2차 전지만 올라갔고 그래서 오히려 한국의 게임이라든가 인터넷 업종들 굉장히 소외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또 한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회사 게임 회사들은 그동안 돈은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현금은 흐름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류의 기업들이 한 번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역시 또 유동성이 좋아질 때 같이 가는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항상 반도체도 미국 빅테크 좋으면 순차적으로 같이 따라가는 경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주도 좀 갈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 쪽도 여전히 저는 너무 단기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자동차 쪽이 매력 있는 게 이게 어쨌든 실적 좋은데 주가가 너무 안 가서 저평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건데 기본적으로 배당 수행률이 또 좋아요 현대 기아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반도체, 자동차 한국의 좀 이런 인터넷 플랫폼, 게임 이런 쪽을 한 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인블레의 보고서 듣는 시간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2차전지에 여전히 관심들이 계속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보고서 보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한투자증권의 심원영, 정영진 용고님이 제목이 다음은 SI, 실리콘 플러스 CNT 이게 탄소나노 튜브라고 하는 건데 도전제라고 있거든요 소재 중에 2차전지 이쪽으로 한 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2차전지 하면 다 양극재에만 집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쪽 이게 응극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앞으로 좀 커질 수 있으니까 한 번 양극재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한 번 그 내용이니까 한 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응극재가 흑연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흑연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었을 때 흑연의 역할은 뭐냐면 리튬이온을 여기서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흑연이 이거를 리튬이온을 많이 잡아주면 잡아줄수록 배터리 성능이 올라가고요 수명도 증가하고 충전속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양극재는 지금 거의 한계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이니켈이라 그래가지고 니켈비중 90% 근데 이거 100을 넘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타자로 나오는 게 응극재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 흑연도 한계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실리콘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흑연에다가 실리콘을 지금 일부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대주전자재로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실제로 포르쉐의 타이칸 있죠 전기차 있거든요 거기에 실리콘 5%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흑연에다가 실리콘 5%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첨가를 하게 되면 실리콘 응극재 응극재 용량 자체가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배터리 밀도가 증가하고 주행거리 충전속도가 좀 올라가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100% 다 넣어버리지 실리콘을 그럼 큰일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기술로는요 이걸 10%만 넣어도요 배터리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고 이게 부풀어 올라요 이게 단점이 그거래요 팽창을 한다 이게 스웰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잡으려고 다 노력을 한대요 이걸 잡으면 10에서 15 이론적으로 20%까지도 넣을 수가 있대요 그럼 엄청나게 성능이 개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5%인데 지금 여기에 몇몇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거든요 또 이 실리콘 응극재를 내면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안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좀 막아주는 것 중에 하나가 도전제라고 합니다 도전제라는 소재를 넣으면 안정성을 되게 높여준대요 그래서 양극재, 응극재 다 들어갔는데 그 소재가 CNT 소재예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업체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나노신 소재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쪽 시장이 이제 응극재랑 같이 실리콘 도전제 들어가면서 앞으로 굉장히 좀 발전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실리콘 응극재 종류가 SIC하고 그 다음에 SIOX라는 게 있어요 다 실리콘 기반인데 하나는 탄소고 하나는 산소 쪽으로 들어가는 산화시킨 건데 약간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큰 대세로 좀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한번 실리콘 응극재는 이 두 가지 SIOX, SIC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이 세 가지 부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응극재에 좀 많이 첨가가 될 것 같고 밸류체인으로는 이제 여기서 타픽으로는 네 종목을 좀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주전자 재료 그리고 나노신 소재 이쪽이 있고 이번에 신규 상장했던 기업 중에 JO, JO는 뭐냐면 아까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는 원재료, CNT 파우더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원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원준은 장비 회사거든요 근데 무슨 장비를 만드냐면 배터리 만드는 장비 회사가 아니라 그 응극재 있죠, 실리콘 이 응극재 만드는 또 장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다 응극재, 실리콘 응극재라 다 연동이 되는 기업들이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다만 이제 일부 기업들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을 한번 기다렸다가 좀 관심을 갖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FMC는 긴축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들이 높습니다마는 문제는 그 이후겠습니다 금리가 이미 높아진 탓에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시장도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들 감안해서 좀 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블레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의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